지난해 4월 매니큐어 화가 김지선씨에게서 받은 선물 아 여튼 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드려도 되죠 어 피곤하네요 선생님 맞아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인 추가로 된거지 이건 별거 몇 개인가 된거에요 그러면 13개다가 14개가 된거죠 아저씨가 비를 뚫고 향한 곳은 울산광역시 울산이요? 멀리 가셨나요? 제작진이 선물한 징을 달아서 조금 더 멋있어진 악기와 함께 도착한 이곳은 바로 한국대 이란하고 아 이란하고 알고 응원연기 대단한 아저씨와 농악이 빠질 수 있다 나가자 나가자 브라질 건설 우리의 희망은 브라질 진출 이 맛의 음악 아니 농악 같다 아입니까 한 50명 효과 50명 효과 아저씨와 악기 덕분에 응원 열기는 한결도 후끈후끈 아저씨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농악의 즐거움을 알려준 값진 시간이었다 아버님에게 1인 농악은 뭐에요? 아 생명이라 다름치 내 생명 왜그냐 현재 내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부대가 다칠 때 있는데 그럴 때 기분 잘하라 이거 친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농악을 즐기는 그날까지 아저씨는 오늘도 연주합니다 아 이란간에서 저렇게 열심히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그날 경기 결과는 조금 아쉬웠어요 월드컵 본선에 가면 아저씨의 농악 소리에 화답하는 멋진 경기 결과 다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전 어느새 그 아저씨의 장단이 입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박나게 하시고 자로가나 우러가나 고정풀어 생기고 대박나는 변기수 출연료가 따따부 참말로 별난 커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김천의 한 공원 여기저기 커플은 많은데 어째 좀 평범하다 싶던 그때? 저분들 같은데? 저분들 같은데? 어디요? 어디? 본수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이는 한 여인 마치 한 마리 백조를 연상케 하는데 잠시 후 좀 더 웅장해진 음악과 함께 등장한 또 한 사람 이분들이 그 커플? 하루 이틀 해온 것이 아닌 듯 음악 따라 동작이 척척 보는 이들은 놀라운 반 부러운 반 시중일간 즐거워 보이는 표정하며 마무리 동작까지 훈련일체 한우와 박수가 절로 나온다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 겸 춤추는 거죠 운동? 운동 겸 춤 여기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음악과 분실을 틀어주자 하루 한 시간씩 시간만 맞추는 게 아니다 복장은 물론 헤어스타일까지 딱 맞춰서 온다는 환상의 커플 머리 길이도 똑같아요 두 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65 6 7 나이 드셨는데 완전 몸매 쫘악 쫘악 본성률도 없잖아요 그게 최고고 첫 번째는 여보 강행이 오빠 우리도 저리 살자 강행이 오빠 100년도 못 살어 10년 만에 돌아오고 살자 내일 모레면 71이라고 하면 70요? 정말 젊으신데요? 두 분 다요? 100이면 100 나이를 의심할 만큼 완벽한 바디라인 무엇보다 궁금해지는 할머니의 허리 사이즈 아니 24? 24이지? 늘씬한 몸매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우와 놀랍다 놀라워 맑은데 우리가 사실 모델이거든요 모델 진짜 모델이 많으세요 한번 더 이룰까? 네 반듯한 워킹과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모델계의 백발바람 이수원 대하나 부부 다음날 둘 시인ft 일상 시작 삼 이수원 일상